저희 2월 달에 새로 발매된 신곡 오빠 나 믿지 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걸크러쉬 노래 중에서 가장 신나고 즐겁고 화끈한 무대니까요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시고 많이 호응도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실 수 있죠? 네! 자 그러면 바로 자리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래퍼 테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메인댄서 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기영장이 막내 하윤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오빠 나 믿지 신곡 잘 들으셨나요? 네! 노래셨죠? 네! 가져올까요? 좋아요 혹시 저희 걸크러쉬가 더 궁금하신 분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걸크러쉬 오늘 기억해주시고요 저희 네이버에 걸그룹 걸크러쉬 검색해주시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있으니깐요 구독, 좋아요,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구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 호응을 많이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걸크러쉬 앨범 이제 두 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응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리씨와 하윤씨가 한 분씩 뽑는 거 어떨까요?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한 분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쁘다 홀로 남기겠어요 걸크러쉬 인스타그램 우리 혹시나 감사합니다 네 대구 시민분들이나 우리 자동차 동호회 분들 중에서 한 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3년이나 기일 중에 한 번 이미 골랐어요 아 네 누구시죠? 은생이신 보자 쓰신 분 네 네 보자 쓰신 분 네 아 우리 걸크러쉬의 막내 하윤이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저 발크러쉬 앨범을 내가 오늘 꼭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거 손을 한 번 흔들어 주시면 안녕 어 저기 이쪽에 만사하면서 손 들어 어디 어디 자 이거 가지고 가고 싶다 저 오른쪽 뒤쪽 네 지금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곡으로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신나는 이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자리 덮고 시작해 볼까요? 발크러쉬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